안녕하세요 드럼큐입니다. 자 오늘은 맥켈란 앰버서더님을 모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맥켈란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내가 간략하게 맥켈란에 대해 설명하셔야 돼요. 맥켈란은 뭐 잘 아시겠지만 쉐리 하면 또 맥켈란이고 맥켈란 하면 쉐리 쉐리의 대명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장인 정신과 신념으로 현재까지도 아주 뛰어난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셔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계 판매량 4등? 공식적으로는 3등, 2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증류서를 아시다시피 새로 증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은 이제 모르는 거죠. 맥켈란의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더. 뭐 사실은 싱글 몰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먹는 술이 맥켈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맥켈란으로 시작해서 맥켈란으로 끝난다. 이야 자 오늘 준비한 맥켈란은 3가지 더블 캐스크 전부 다 더블 캐스크만 나오죠. 지금 저희가 라인업은 현재 3가지로 준비가 돼 있고요.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어 그럼요. 저희가 더블 캐스크 딱 2개 있네요. 오크가 2개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오크통을 쓰는데 2가지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유러피아노크 그리고 아메리카노크 아메리카노크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법원 캐스크야 법원이 들어가 있었을 거야. 간단하게 오크통 제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 북부지방에 따로 관리하는 숲이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하이오, 미주리, 켄터키 이쪽 동부지방에서 벌목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두 오크 다 저희가 스페인 남부지방으로 가져오게 된 후에 거기서 이제 오크통을 제작을 합니다. 만들고 차링하고 그리고 이제 오크통이 완성이 되면 옆 동네로 보내서 이제 그 유명한 헤레즈 헤레즈에서 쉐리 시즈닝을 거친 후에 스코틀랜드, 메켈란 증류소로 보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뭐 법원이 개입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 나무가 유럽에서 왔냐 아메리카, 미국에서 왔냐 이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더블 쉐리 캐스크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기본 라인업 딱 세 가지를 한번 시즌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여기서 약간의 저의 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 부분 여기 팁이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 부분에 최대한 가까이 가십니다. 딱 붙여서 이렇게 따라주시면은 이제 흘리지 않고 아, 이러고 흘리면 대박인데 자, 일단 시즌을 좀 해볼까요? 와, 굉장히 부들부들 달콤한 과일향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 메켈란이야. 냄새 아마 눈 감고 맡아서 저는 알거든요. 냄새는 맡았는데 저는 벌써 치인고입니다. 그럼 마셔야죠. 자, 잠시만요. 자, 아우 메켈란이에요. 체리 맛 촤악 돌고요. 달콤한 맛, 과일 맛 촤악 돌다가 매운맛이 뒤에 촤악 새우깃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메리카 오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체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바닐라스러운 코코넛, 레몬 쪽에 가까운 그런 시트루스가 굉장히 쉐리랑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그러네요. 저희가 더블캐스크를 이제 많이 선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러피아 노크가 혹시 모자란 게 아니냐. 궁금하셨던... 그쵸. 쉐리캐스크가 없지 않냐. 그 얘기가 정말 둥근했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맥켈란에서 또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숲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우드 마스터리 팀이라는 이제 전담 부서가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제 벌목에서부터 가공을 하고 절단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리고 습성시켜서 저기 유통까지. 그렇죠. 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저희가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인력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마시고 우리... 그 다음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자, 그럼. 자, 잠들고 싶죠. 야, 이건 뭐 먹어야겠는데?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오, 그렇죠. 고기랑도 괜찮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 중에서도 요즘에 참치에 또 많이... 아, 기름기 있는. 네, 그렇죠. 마음이 급하니까 15를 또 먹어봐야겠다. 10위는 또 10위니까 늘 먹던 거라서? 음. 아, 역시. 조금 더 달달해졌어요. 달달하고 부드러워. 네. 아, 얘는? 저는 약간 오렌지스러운 그런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오렌지 껍질. 과일 중에 오렌지 껍질. 야, 맥힐란 15로 하이볼 타면 진짜 맛있겠는데? 오, 그럼요. 뭐 럭셔리가 뭐... 럭셔리라는 게 이제 본인의 만족. 그런 약간의 다름. 그렇죠? 플렉스. 약간의 다름이 저는 럭셔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 향으로는 하이볼 타면 진짜 끊겨지겠는데? 그렇죠. 맥힘으로 그렇게 먹으면 욕먹을 것 같아. 아까 12년도 굉장히 좋았지만 15년하고도 비교하면 당연히 약간 거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또 너무 두께로 두께로 하네요. 바닐라의 단맛이 입안에 계속 이렇게 진짜 씹혀지듯이 딱 질감도 좋고. 저는 이 15년을 특히 디저트류랑 많이 좀 권해드려요. 술은 남기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아, 정말 그냥 딱 한 마디로 표현하면 보들보들 시키하다. 그냥 제일 편안하게 좋은 게 부드럽다. 성숙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또 먹어볼 수 있는 지금 있는 라인업 중에는 제일 고연산 라인업입니다. 오픈을 좀 해주시죠. 균형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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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제가 인간미를 좀. 아, 방송각을 잡아주시라고. 그럼 그냥 따라 볼게요. 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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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두 잔 먹었더니 쫙 올랐어요. 저기 더 살쪄? 역시 방송을 잘하는. 그럼요. 일단 향을 좀 맡아볼까요? 아. 보통 지금 따면 알콜이 막 차요. 웬만한 술들은 그냥 따면 알콜부터 탁 치거든요. 전혀 안 차요. 혹시 따랐던 거 아니죠? 그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맥켈란 같은 경우는 한번 오픈을 하시게 될 경우 여기 틈이 있습니다. 여기. 절대 닫히지 않아요. 저기 보시면은 새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밀봉이 되어있고 아 그러네요 한 번 더 따 볼까요? 아니 밀봉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보시면 아 밀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따 보려고 땀이 막 닿는 것 같아요 더워서 그래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12, 15 굉장히 좋고 기분 좋게 마셨지만 다른 또 묵직함이 위스키가 좀 젠틀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나무 향이 도크의 느낌이 딱 혀에 지금 느껴지는데요? 뒤쪽으로 그 피니쉬가 사실은 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혀 안에 입안에 계속 남아있는 역시 배신하지 않네요 비싸서 못 먹지만 이걸 데일리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거 또 마저 쭉 완샷하실 건가요? 아깝지만 완샷해야 돼요 아 그렇죠 자 자 뒷정답니다 음 좋아 오 맛있다 얼얼한 그런 스파이스가 거의 없고 네 되게 부드럽고 이 뒤쪽에서 약간 매운맛이 되게 좋은 우측 먹은 느낌? 세 개 다 너무 특색이 좀 강해서 사실은 다른 녀석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쉐리캐스크 제품이랑 더블캐스크 제품이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제품이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시음을 한 것처럼 12, 15, 18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늘 또 즐겁게 또 메켈란 라인업대로 쫙 먹어봤네요 네 이걸 또 먹어봤으면 우리가 다른 술도 먹어봐야 될까요?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네 한라푸란 글랜 로티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금만 이따가 이거 좀 마셔볼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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